한 곡을 더 들려드릴까요? 이렇게 가긴 아쉽죠? 저희도 무척이나 아쉬운데요 그럼 어떻게 한 곡을 더 들려드릴까요? 이번 곡은 어떤 곡이죠? 저희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저희가 최근까지 활동을 했던 삐삐삐라는 곡이에요 저희가 마지막인 무대만큼 좀 더 즐기는 곡으로 준비했으니까요 같이 즐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런 환절기 속에서도 이렇게 국군 장면 여러분들께서 고생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난이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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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